오늘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바뀌면서 약 3년 만에 마스크 의무화 조치가 사실상 전면 해제됐습니다. 이번 조치로 업종별 산업계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는데요. 마스크 업체들은 수요가 더 떨어지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반면 뷰티업계는 매출 상승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재용 기자입니다. 서울 여의도의 한 쇼핑센터. 마스크를 쓴 사람과 벗은 사람들이 뒤섞여 실내 안을 걸어다닙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바뀌면서 오늘부터 사실상 전면 마스크 해제에 돌입했습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면서 마스크 업체들은 지금보다 마스크 수요가 크게 떨어지지 않을까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마스크 업체는 10배가량 늘어 한때 1,700여 곳에 달했지만 이후 실외 마스크 의무가 해제되면서 3분의 1가량이 문을 닫게 됐습니다. 이 때문에 국내 마스크 업계 1위 기업인 웰킵스는 물티슈와 뷰티 사업에 진출하는 등 사업 다각화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반면 화장품 업계를 비롯해 국내 에스테틱 업체들은 실내에서도 얼굴 전체를 노출하는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매출 상승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이 해제됨에 따라 보틀리눔 톡신이나 HA 필러 시술 등 뿌띠 시술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회사 매출 확대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도 이번 실내 마스크 해제가 국내 메디컬 에스테틱 업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연수요 성장분이 워낙 가파르게 올라가는 섹터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실내 마스크 수요 해제 같은 경우도 미용에 대한 수요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기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 해제 조치로 업종별 희비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주재용입니다.